그냥 계속 웃는 거야. 그럼 알아서 사라지겠지? 그럼 알겠습니다. 오공님 손바닥 아니지 실력 좀 기르고 다시 와라 항상 최고를 추구해 오공님 손바닥 오늘 값진 시험을 치를 것이오 그대의 여부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하오 오공님 손바닥 오공님 난 다협하지 않는다 오공님 그거야말로 니가 애송이 파일럿밖에 안된다는 증거야 Chinook 오공님 난 다협기 난 다협기 다협기 오공님 속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